다음 주제는 어쨌든 좀 무겁습니다. 검수완박 연이 계속되고 있는 주제이긴 한데 매일매일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저녁에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했죠? 네 맞습니다. 70분가량 면담을 가졌고요. 문 대통령은 이 개혁은 법령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검찰의 자기개혁 또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 총장은 면담에서 이 검수완박이 가져올 범죄 대응 능력 저하 그리고 또 민주당의 입법 독주식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대화만 보면 사실 어떤 결과가 딱 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뒤에 숨은 이 면담의 행간을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일단 문 대통령의 화법이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 결론을 내주길 바라면서 충돌은 좀 막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검찰총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한 70분 정도 들었죠.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들었지만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한다. 수사권을 박탈한다. 이런 부분 관련한 지금 여당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얘기도 안 했거든요. 일단은 그런 행간을 짚어볼 때는 대통령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분명 우려가 있고 앞으로 지방선거가 남아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출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바로 이런 법안이 이런 개혁이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법률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이런 수사 집단, 전문 수사 집단이 지금 사라지는 것이, 수사권이 사라지는 것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대통령이 이번 면담은 급한 불을 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당에서 갈 때 거부권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청와대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굳이 행사할 어떤 의사나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으로 미뤄볼 때 일단 검찰 측의 불만이나 이런 표출을 어느 정도 자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얘기를 들어줬으니까 과도하게 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리를 잘 하라. 그리고 사표도 반려를 했죠. 일단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데모입니다. 어쨌든 검수완박을 민주당에서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검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회의가 연일 열리고 있죠. 맞습니다. 어제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 긴급회의가 열렸고요. 고검장들은 언론 앞에서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도 하면서 검수완박 저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 일선 검사들이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이게 19년 만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열리는 거라고 해요. 그만큼 이례적인 상황이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내일은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서 모든 검사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검사들의 이런 회의 소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런 회의들로 인해서 검수완박 법안이 거부가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의미를 한번 짚어본다면 일단 부장검사들이 먼저 부장검사들이 일단 내일 저녁 7시에 이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면서 각 청에서 한 명에서 여덟 명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계기가 마련 될 겁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보자 이런 의미가 클 것 같고 오늘 저녁 7시에는 일단 150명의 막내급인 이제 평검사들이 모이죠. 그래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입장문을 내고 아마 이슈를 정리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장검사 그리고 평검사 그다음에 차장검사들의 이제 회의가 연이어 열릴 텐데 이분들에게 입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론을 사실 바라보고 여론에게 이제 이런 법률 전문가들의 어떤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원한다면 지금 일단 충분한 의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그대로 밀어붙였을 때 그게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론 향배를 볼 때 이게 굉장히 지방선거에 있어서 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바로 이번 이런 평검사회의나 부장검사회의를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검사와 일반 서민들은 사실 평소에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아주 큰일 아니면 자기네가 소장을 내서 아니면 법을 어겨서 검사를 찾는 경우 드물거든요. 경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끔씩 범칙금 때문에 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의 간극을 줄이고 어느 정도 여론에 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제 여론으로 반접적으로 이제 이번 법안 처리를 좀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인수위가 검수완박법 추진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다가 지금 입법 쿠데타다라고 얘기하면서 검수완박법 추진에 대해서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말이죠. 앞으로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이 더 격렬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